5555 공기 9호 그래 외국에서는 이제 555번 쓰잖아 원래는 이제 555번이 없는 거라네 징징한 고맙다 4,000V를 이거 쐴 데 없이 기름을 낭비하고 있네 그러네 전기 울타리니까 전기 울타리를 높게 할 필요도 없고 울타리 정말 대단한 배치로군요 이곳은 정말 멋진 설정이야 잘 어울려? 이곳은 불쾌적이야 이곳은 세상의 세상이 잃어버린다 이곳에 하셨던 건, 나 이거 처음 하는데? 나 이거 해본 적 없어 다른 노인네가 있었지? 여러분,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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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존, 그리고 이곳은 스탠드 존, 이곳은 리액션이 많아 이곳은 많이 움직여서, 하지만, 이곳은 이곳은, 아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수 있을까? 아, 그곳은 다른 친구들이 계시네요 아, 그곳은 좀 불쾌하군요 너 그룹과 함께하는 사람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지내고 계시나요? 내가 리더라고 하자 내가 리더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곳은 여기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따뜻하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지 연류를 가져왔어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할 텐데 얘들은 여기로 다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 뭔가 수상하지 않니? 일조원 수표야 한계에 고맙다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방어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외부인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다는 거지 스포 하는 사람은 바로 블랙리스트야 바로 블랙이야 저 사람 엄마인가? 야 결국 모두를 데리고 와? 위험해? 제가 잘 처리할 수 있겠지? 이거 가져올 수 있겠지? 그냥 밴너롱으로 가져올 수 있겠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건 뭔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곳은 정말 미성해, 음식이 있네요 그 뚜껑이죠? 저 뚜껑이죠 우리 카드를 잘 해볼다면 그 뚜껑이 작성될 수 있을 때 다시, 다시, 다시 우리 모든 그룹을 여행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으면 벌써 어느정도 알고 있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 입や시지 않나? 내가 나는 내 성향을 모르냐? 영어 모르면 이런 스토리 게임은.. 그냥 아예 하지도 못한다는 거? 네, 내 눈이 더 열면. 너는 뭐지. 난 모르겠고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잖아 너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알아내 보겠어 숨기는 거 있어 그치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자라카라 고맙다 당신과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보이냐 우리 모두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우리는 정리를 지켜주시거나 우리는 정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위에서 범위가 항상 집중이야 우리의 범위에 범위는 항상 집중이야 그럼 우리의 범위에서 찾아와서 한 번만 더 알고 있을게 우리 범위에서 범위에서 지켜주셔야 돼 너무 오래 걸릴게 나무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냐 전기 울타리 이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텐데 네, 자세한 경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할텐데 수상해 수상해 이 새끼 뭔가 나한테 지금 숨기는 게 있어 수상하고 말고 수상해 니한테 쌀대 없이 말 시키지 말고 어 이건?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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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멘타인과 덕은 이런 게임을 좋아해 수상해 학생들은 그 장면을 좋아해 수상해 워킹데드가 미드랑은 상관없고 아 제가 고쳐봐도 될까요? 설정만 이제 비슷한구나 설정만 가져다 쓸 것 같아 등장인물 자체가 완전히 다 틀리지 글램 빼고 클리멘타인과 덕은 위험해 그리고 스테이온스에게 알게 될 것 같아 여기 우리의 힘을 잡는다 얘를 고치기 위해서 아까 거기에 목재가 있었잖아 거기 가지고 고치고 고치면 되겠다 전에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저기 있겠지 일단 고치고 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무를 가져가자 이 버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렬타인과 덕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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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방장님 저희 채팅방 보고있나요? 채팅방 보고있어 인마 거기다 끝에 아 안돼 하지말고 저기 뭐야 하트 쓰지마 짜증나 넌 남잔데 아이씨 아이씨 기분이상하게 홍방장님이 내 채팅을 보고 있다니 아우 부끄러워 이지랄병 하지 말라고 싫다는데 자꾸 그러시네 자 그네를 고치자 에ej닐 부 uncover ну 먼저 대전게 자 bạn 에ely 조항 장렬타인 이다가 바쁘다 깔 Tout reset 집 안으로 들어가야 겠어 이 근처에 밧줄이 없어 남의 질을 막 열어도 되나 모르겠네 안녕, 리니님. 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집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 도와주는 건가요? 저는 님디와의 도와주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넌 당신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그가 다님디가 왜 아무거나 도와준다고? 그가 지지 않게 매니저가 욕할 수 있겠지? 누가 어떤 도와주는 것에 대해도? KWW야 고맙다 언제쯤이면 정녕식사가 준비될까요? enser Et when dinner be ready? 时间 be a while still but if you just want to breathe 웬만하면 말수를 줄여 가족 분들은 어떻게 버티신거지? 집집 운전 만들었 어휴 qt girl Thor하고 shirtations 파트itar 중계방의 회사가 없어? 아니 13명 vas요 다 뽑아났는데 다 어디간거야 걔네들은 뽑은지 한달도 안된거 같은데 다 어디간거야 지금 총 매니저가 30명 가까이가 되는데 이 길을 가져가겠어 금년 최우수 낙농공장 1993년 가만 아직까지는 지금 얘네들이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어서 의심은 스럽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어 홍반교주야 고맙다 저희들이 또 2개 남았다 그럼 한일 세상이 바뀌었고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모든 곳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상관을 받았다 그래 우리가 얘네들을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던게 딱 두가지야 첫번째는 얘네들 혼자서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쟤네들이 두세명도 아니고 일곱여덟명을 다 여기와서 살려고 했냐는거지 그렇잖아 또 한가지가 있어 생긴게 의심스러워 그 두가지 일단 가장 의심스러운건 생긴게 생긴게 너무 의심스러워 그잖아 생긴게 의심스러우니까 우리가 다 의심을 하고 있는거 아니야 그게 너무 결정적인거야 아 뭐가 옥취야 임만 이네도 다 그렇지 않니? 엄마가 그 작은 스윙을 다 닮은거 같아 그 작은 스윙을 다 닮은거 같애 우리 아이들은 또 좋아할거 같아 뭔가 엄마 누나고 엄마 누나고 애들 누나고 좀 닮은 거 같지 않아? 뭔가 생긴 게 자 이제 다 고쳤습니다 모두 정해져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지금 할만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런데 왜 다음 에피소드가 안 나오지? 이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아... 저 울타림 정말 장난 없군 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지? 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이제 계속 살펴봐 알겠습니다. 찍어주세요 저거 블랙이다 저세계 술떼 얘기를 하고 있지, 술떼님 이 집에 방이 몇개나 있나요? 음,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을 정도면 방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역시 의심스러워 이제 할만한 거 다 했는데, 이제 할 게 없는데? 음, 새로운 생명이예요. 밥을 기다리지 못해 그래, 집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거 의심스러워 저 아줌마 생긴 게 벌써 의심스러워 혹시 설마? 의심스러워 헛간이 궁금해서요 아냐, 헛간에서 뭔가 숨기고 있나? 이 새끼 생긴 게 너무 의심스러운데? 표정도 의심스러워 이마가 너무 좁은 것도 의심스러워 남자가 다리미를 쫙쫙 펴줘야 돼 가자 아냐, 이마가 좀 더 시간이 될 것 같아 나중에 할 것 같아 벽을 구입할 때 내가 여기 일하러 왔나? 어? 내가 여기 일하러 왔어 의심스러워 안녕 주변의 울타리를 고치러 갈게 왜 이마가 도와줄게 그 베리미드로 도와줄게 오, 좋습니다 벽을 걷는 게 5,000원 정도는 3,4시간 정도는 그런데 너무 고픈데 벽을 걷는 게 너무 고픈데 벽을 걷는 게 5,000원밖에 없어서 이마에 지갑에 5,000원밖에 없어서 이마에 지갑에 5,000원밖에 없어서 아, 그것도 좋겠네 저는 너머에 섬션을 열어야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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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빨리 울타리를 고치러 가자 그래야 밥 준대 아, 이제 넘어가네? 여기서 뭔 일이 생길 것 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내일 낮에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스카이림 할 거고 저녁에는 이것을 이어서 하겠지 저는 모두가 여기있어 모두가 나리 모두가 나리 그들끼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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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간은 똥쪼가래 같은 인간이여 그들끼도 안고 그들끼도 안고 편하게 그들끼도 안고 그들끼도 안고 그들끼도 안고 여기 음... 왜? 자, 밀자 어우, 역겨워 근데 평생 여기서만 살 수는 없잖아? 요새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 연료 없이는 아무것도 쓸모없어 네, 우리의 가슴이 없다고 생각해 음식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스페인 존은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날에는 많은 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날은 가슴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곳을 다 찬양하고 그랬을걸 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이곳을 차지하자 우리는 우리가 의심스럽게 많은 사람을 차지하자 우리는 우리가 의심스럽게 많은 사람을 차지하자 우리는 우리가 의심스럽게 많은 사람을 차지하자 이 날은 그냥 생긴 게 의심스럽잖아 가장 큰 건 쟤네들이 너무 의심스럽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차지하자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모션 잘 익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잘 떨어지나봐 흐흐흐 넙 와, 근데 정말 정말 넓구나 음, 나도 배가 고프다네 나도 배가 고프다네 음, 나도 배가 고프다네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어, 야, 이건 제대로 부셔졌는데 아, 이분, 이분 이건 완전 망가졌네 이 넓은 울타리에 전기로 공급하려면 아, 이분, 이분 난 또 어떤 분이라고 이건 완전 망가졌네 이 넓은 울타리에 전기로 공급하려면 정말... 정말? 그 사람에게 도와줄게 엄청난 기름이 들텐데 알았어 애를 먼저 치우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좀비를 구워서 먹는다 그렇지, 바이러스는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라도 100도씨 이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 푹, 과가지고 오, 뭐야 안lerde 어딘가가 그랬나요 왜 이렇게bur냐 이분은 우리에 That's why 여기 있는 걸 알텐데 엔터 이 녀석 어떻게 울타리에 전해진다 봐봐 내가 생긴 게 의심스러웠다 왜 했지 우리 죽으면 죽을냐 이제, 이 녀석 엔터 엔터 아, 알아봐 지금, 뱉네 두음 그 끈에 도둔으로 대단하네 이 녀석에 선검가 공급하네 좋아, 이건 이거 가자 앞에 앞에 이게 있잖아 이게 아, 나 무슨 이게 금괜 줄 알았다, 생긴게 자, 여기도 잡고 야, 뭐해 인마 너 뒤에서 발통 밀어 아, 이 새끼가 지금 야, 인마 잠깐 잠깐 있어봐, 뒤에 뭔가가 있어 지금 이거, 이거 분리해 어, 이걸 분리하자 아, 아, 아 야, 화살을 맞아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너 그러다 한 대 쳐, 또 쳐 맞겠다 얘 이럴치 얘길 야, 너 그러다 한 대 쳐, 또 쳐 맞겠다 얘 치워라 치워 야, 나, 나 이거 있잖아 좋아, 다행히 여기가 내리막길이니까 다행이지 오르막길 왔어봐 우린 죽은 목숨이야 그냥 바로 끝났어, 저건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치우자 막त다 아 저건 아 lt 넉 아, 있겠 poet 아이자 오오오오 빨리빨리빨리 됐어 흉신 여기서 안쪽으로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네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바보네 얘네들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리이, 뭐지? 막 외복을 당했다 운지미스러워 얘네들 우리 집에서? 오, 예수님! 너희가 무슨 일이야? 그 놈의 놈이 있었어, 마마 그래, 난 안쪽으로 올게 죽을래 안녕 마크, 오, 예수님! 무슨 일이야? 오, 예수님! 네, 괜찮아요 그냥... 오, 아니야, 사랑해. 그럼, 브랜닛은 너희가 들어있어 이제 들어와서 너희들 다 구입해 그럼, 너희들 다 구입해 무슨 일이야? 그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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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그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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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근데 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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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은 없어? 음식은 URLs 음식은 있으나, 이제 주변이 너무 위험한거지 우리가 먼저 치자 아, 얘네 빨개가지고 막 글자도 잘 안보여 글자 읽을 때도 막 눈 아프고 정말 멋있네요 벤과 카를도 어디있어? 카를도 벤가 음식을 구입한다고, 모든 치즈들은 모터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자 의심스러워, 저 얼굴 봐 그냥 의심스럽다 아, 근데 너네 뭔가, 의심스러워 감사합니다, 리이. 너 최고야 네 아, 저 부녀는 진짜 뭐 여자는 그나마 뭐 현실적이라서 뭐 괜찮다 쳐도 쟤 의심스러운 데가 여기야 헛간이라고, 내가 헛간에 가려고 했는데 헛간을 못 가게 했었어 다 뒤져버릴 거야, 다 비밀을 파헤쳐 버릴 거야 자 어, 선진아 고맙다 충분한 방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잘거냔 말이야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잘거냔 말이야 이 문이 어디서 잘거냔 말이야 이 문은 왜 안 열리지? 물이 많아 음... 문을 여는 방법이 따로 있을거야 누군가한테 말을 걸거나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 나 이게 너무 짜증나 어? 저건? 그나마 여자는 좀 이성적인 여자지 이 그룹의 리더고 아버지? 너무 잘 안해? 괜찮아요. 나 여자들이 더 이상한 걸 봤어 너희 모두에게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어 어... 당신과 케뉴는 여기 머무를지 결정을 못 한 것 같군요 너와 케뉴는 여기 안정적이 없지 제 생각에 대한 질의 질을 보였다 아버지와 아이들과 아이들과 다가 근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은 내가 물어봐야겠다 리, 당신과 케뉴이 친구들이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 그룹을 이 그룹을 이끌만하지 않나요? 지금 총이 아니라 도끼라는 게 문제야. 이런 걸로는 안 돼. 박격포 하나 있어야지 뭐. 아까 그 새끼한테 물어봐야겠다. 왜 우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발전기를 켰을까? 밥 언제 주지? 아까 밥 준다고 개짓을 해놓고 날 속이고 있어 지금. 저기 있다. 얘네들한테는 말 걸 필요가 없어. 너네 의심스러워. 너네 키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의심스러워. 너네 머리 스타일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건 뭔가 내가 이 증거를 꼭 잡아낼까. 증거가 필요해. 의심스러워. 두 분은 출전을 할 수 있어야 해. 그럼 우리 모두가 회복을 할 수 있어야 해. 예. 예. 이 그룹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모르겠네. 아, 웃음스러워 아, 이제 야영지를 찾으러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위협을 가했던 오히려 걔네들을 치러 가는 거야 아, 정차를 가러 가는 거구나 미안 미안 우리는 간다 다 죽여버릴 거야 얘도 좀 의심스러운데? 잠깐!